1차 부등식의 활용. 연속하는 정수에 관한 문제. 이거는 많이 봤던 거네. 가로 1. 연속하는 두 정수에 관한 문제. 두 수를 x, x 플러스 1로 놓고 식을 세운다. 많이 봤지? 가로 2. 연속하는 세 종수. 이건 두 종수였고, 세 종수는 세 수를 x 마이너스 1, x, x 플러스 1로 놓고 식을 세운다. 그럼 28번 보자. 다음을 읽고 무료 답하여라. 연속하는 두 짝수. 아, 연속하는 두 짝수. 짝수네? 짝수면은, 일단 가로 1번. 작은 수를 x로 할 때 큰 수를 x로 나타내야다. 그럼 작은 수가 x, 큰 수는. x 더하기 1이 아니라 x 더하기 2가 되지? 큰 수는 x 더하기 2다. 짝수니까 홀짝홀짝이잖아. 홀 건너뛰고 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x 더하기 2고. 아, 이게 어렵네. 부등식 세워라. 아, 부등식. 그럼 작은 수의 4배에서 6을 뺀 것은? 작은 수의 4배에서 6을 뺐다. 작은 수의 4배에서 6을 뺐다. 요거는 뭐라고? 작은 수의 4배에서 6을 뺐다고. 그 다음에 큰 수의 2배 이상. 그럼 큰 수의 2배. 큰 수의 2배는 x 더하기 2에다가 2를 곱한 거지. 그거 뭐라고? 이상. 이상. 아,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렇게 작은 수의 4배에서, 그러니까 x에서 4를 곱해다가 6을 뺀 것은 큰 수, 큰 수의 2배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부등식 세운 거고. 가로 3, 2에서 세운 부등식 풀어라. 부등식 푸는 거... 아니,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분배 법칙 2를 가로니까 2를 곱해야겠네. 짠짠. 그러면은 요게 4x 마이너스 6이고 2 곱하면 2x 플러 4. 그럼 요거 2항. 요거 2항 하니까 2x 나오고. 요 마이너스 6 넘어가면은 플러스 10이 되지. 플러스 10. 그 다음에 양변을 2, 2로 나누잖아. 그럼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래서 부등식 풀었다.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 이제 문제에 맞게 답을 체크해야지. 확인해야지. 그럼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뭘 구하는 거냐? 아, 뭘 구하는 거야? 진짜 이와 같은 두 수의 합이 최소가 되는 값. 두 수의... 그럼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지금 답이 나왔거든?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연속한 후 또 짝수라고 했지. 짝수. 짝수. 짝수니까 문제 뜻은 맞는 애. 그러면은 5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짝수는 6이네. 6. 그러면은 작은 게 6이니까 큰 거는 8 더하면 14. 아, 답이 14. 아, 답이 14. 아, 이거는 마지막에 조심해야 되네. 그러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짝수. 6이다, 6. 작은 수, 작은 수, 큰 수.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문제. 29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연속하는 세 자연수. 아, 연속하는 세 자연수. 아, 나만 연속한 세 자연수. 아, 이거네 이거.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84보다 작을 때. 84보다 작을 때. 여기서 이제 부등호가 나오겠다. 부등식이. 84보다 작을 때.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라. 이제 세 자연수를 구해야겠네. 가장 큰 세 자연수네. 가장 큰 세 자연수. 일단 이제 가로를 보면 보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가운데 수를 X로 할 때 다른 두 수를 각각 X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가운데 수가 X면은 다른 수. 그러면은 작은 수는 X-1이 되겠네. 큰 수는 X-1. 아, 그래서 이제 답이 요구겠다. X-1, X-1. 그 다음에 가로의 번. 부등식을 세워라.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수. X-1. 가운데 수, 큰 수. 세 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84보다 작다지. 그러니까 84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래서 이제 작은 거. X-1. 더하기 가운데 수, 더하기 큰 수. 하면은 84보다 작다. 그 다음에 가로 3. 문제 2에서 세운 부등식을 풀어라. 부등식 풀어라. 그러면 여기 X가 세 개잖아. X 더하기 3X. 3X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은 없어져. 없어진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3X는 84보다 작다. 그 양변을 3으로 나눠. 그러면은 저기 X는 28이냐? 28보다 작다 된거지. X는 28보다 작다. 아, 그래서 부등식 푸니까 X는 28보다 작다야. 근데 그럼 28보다 작으니까 X는 28보다 작다. 근데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라 했잖아. 그럼 X는 그러면 이제 가로 4. 문제 뜻에 맞는 해를 구하라. 그럼 X는 28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제 가장 큰 세 자연수는 어떤 때냐? X가 모일 때야. 27일 때. 28보다 작은데 가장 커야 되니까 27이잖아. 그러면 아까 이제 X가 가운데 수였잖아. 27. 그러면은 27보다 작아야 돼. 26. 여기 28. 그래서 이제 세 자연수는 26, 27, 28.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아, 이렇게 나온다.